아무래도 오늘은 야간훈련이 쉽게 끝나지 않을 듯 하네요. 오늘따라 유독 실수 연발로 계속 지적을 당하는데요. 아무래도 3학년들을 떠나보내면서 뒤숭숭했던 마음을 채정리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날 아이들의 훈련은 밤늦게까지 계속됐습니다. 신입들에게는 처음 겪는 강도 높은 훈련이었는데요. 어디 알베겼데? 오리그룹 했다고? 어? 신입들에게 물어봐라. 인구도 아니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니들 뭐하는데 지금 단체 파스도 뭐하는건데? 뭐하는건데 지금 설마 뭐 알베겼따 바르거나 그런거 아니지? 에이 아니지 맞지? 에이 맞지? 맞다. 한쪽에서는 상처쯤은 아무렇지 않다는 듯 2학년 포스 제대로 풍깁니다. 시간이 지나도 최호의 통증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는데요. 이빼라 이빼라. 이빼라 이빼라. 다음날. 야구부 휴게실 정리를 마치고 아침을 먹어야 하는 시간인데요. 전날의 힘든 훈련 때문인지 여기저기 졸음과의 싸움이 한창입니다. 겨우 정신을 차리고 학교로 향하는 아이들. 절반으로 학생이 줄어든 3학년 교실은 썰렁하게 그지 없는데요. 떠난 친구들의 빈자리가 실감나는 순간입니다. 2학년 교실에는 야구를 하겠다는 3명의 학생이 전학을 왔는데요. 수업을 마친 오후 3시. 언제나 그렇듯 땅을 고르고 돌을 솎아내는 것으로 훈련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따라 느릿하게 몸을 움직이는 아이들. 이런 모습을 지켜보는 감독님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데요. 기존 2학년 주전들이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모습에 끝내 한소리를 듣고 맙니다. 우리가 잘 모르잖아. 맞나? 안 맞나? 맞습니다. 공공장 딱 나오면 어떻게 준비를 해야 했다가 너가 알면 너가 딱 하면 애들이 또 따라가야 하잖아. 또 안 하면 너가 또 얘기하고. 애들은 아직 모른다 치자. 전학원 애들 모른다 치자. 기존 애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 거 알잖아. 아나 모르나? 아닙니다. 아직까지 내가 너가 따라다니면서 내가 어? 이런 소리 저런 소리 해야 되나? 크래블! 차! 회의! 그럼 여기까지 오기 전까지 최대 빨리 가서 여기까지 공이 딱 오고 난 다음에는 딱. 아 저기 서라고 알았나? 네!